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농사 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제가 조금 늦게 올려 드리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이쁜아이들 쭉 한번 골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첫아이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웨이브 마디바구요 자 오래됐어요 아주 정말 오래 묵둥이 입니다 묵둥이구요 가격도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드릴 거에요 요아이 자 보세요 크게 보시면요 지금 21cm 정도 나오네요 21cm 아주 대품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굉장히 큰 대품이구요 웨이브가 아주 굉장히 끝내줍니다 이렇게 자 요아이 24,000원에 드릴게요 24,000원 자 아주 엄청 큰 대품이구요 요런아이 이렇게 키우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아주 많이 많은 시간이 지나요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마디바 아주 건강한 상태구요 자 24,000원씩 드립니다 마디바 자 마디바 24,000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요아이들은 8,000원씩 드렸습니다 8,000원 세일값 8,000원씩 드렸구요 자 요거 수량은 좀 있으니까요 주문 주시면 이거 채워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요아이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8,000원씩 드립니다 8,000원 자 목대도 아주 튼실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8,000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유아독존 이죠 유아독존 자 유아독존 정말 저희 있던거 다 마감 돼 가지고 요아이들 지금 다시 좀 구했습니다 구했구요 3만원 짜리들 24,000원씩에 지금 세일을 해 드렸습니다 24,000원씩이요 유아독존 오리지널 입니다 오리지널 유아독존 24,000원씩 드립니다 자 요거는 15cm 나오네요 15cm 자 유아독존 24,000원씩에 드리구요 자 요거는 그 레드로 옮기시마죠 레드로 옮기시마 자 레드로 옮기시마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아이들 아 2만원 짜리입니다 2만원 짜리 16,000원씩 이것도 세일가 드리구요 16,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턱시판 철화죠 턱시판 턱시판 철화 쌩얼도 있구요 굉장히 멋지게 아주 잘 달궈 졌습니다 요아이들은 만원씩에 드리구요 자 턱시판 철화 만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롱기시마 철화 입니다 롱기시마 철화 자 철화 보세요 철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자 요기 한쪽에 모서리 부분 요 부분만 하나 떼서 해도요 보통 25,000원 정도 합니다 25,000원 정도 자 이거 롱기시마 철화구요 자 요거는 12만원 짜리입니다 12만원 짜리구요 자 크게 보세요 크기는 11cm 정도 되네요 11cm 자 요 롱기시마 철화 12만원 짜리 오늘 요거 세일가로 해서 10만원에 드립니다 10만원 자 제가 좀 늘려 볼까 하다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10만원에 세일가 드리고요 자 요거는 레몬로즈금 철화 입니다 레몬로즈금 철화 자 레몬로즈 저희들 6개 얼굴 5개 6개 짜리 보통 뭐 24,000원 3만원 정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요아이는 얼굴도 엄청 많구요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철화도 한쪽 곁에 이렇게 조금 이쁘게 있어 가지고요 더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된 아이고 이렇게 자 요래 레몬로즈 철화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레몬로즈금 얼굴 보세요 얼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요아이들 4만원 드리고요 자 요기는 블루엘프죠 블루엘프 블루엘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 묵은둥이 덜 있구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뭐 가격 저렴이 드리는 아이들이니까 6,000원 드리고요 6,000원 자 요아이도 6,000원 여기 목대도 6,000원씩 드립니다 6,000원 자 블루엘프 6,000원 드리고요 자 이 아이는 호베이금 입니다 호베이금 호베이금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생기고 목대 있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구요 많이들 못 보셨을께요 이 정도에요 호베이금 아직 굉장히 좋구요 목대 한번 보실까요 목대 이렇게 튼실합니다 목대가 자 요 호베이금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아 4만원짜리 인데요 4만원짜리 이거 세일가로 드릴게요 3만원에 자 호베이금 괜찮죠 이거 세일가 드리니까 아주 좋습니다 요고 요 앞에 자구들은 떼 가지고 뭐 따로 키워도 요 요 정도만 해도 가격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자 호베이금 요거 4만원짜리 3만원에 세일가 드리고요 자 여기 옆에 찰스톤이죠 찰스톤 찰스톤 14,000원 드립니다 14,000원 요거는 14cm 나오구요 찰스톤 14,000원 드리고요 여기 샬롯이 있습니다 샬롯 자 샬롯도 이렇게 아주 환엽에다가 아주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희들 요 아이들은 지금 이농장 밭에서 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달궈 졌는데 이렇게 화분에 옮겨 놨기 때문에 잘 달궈 질 거에요 잘 달궈 지면서 아 이뻐 집니다 요거 12,000원 드리고요 자 샬롯 크기 좋습니다 요거는 14cm 나오네요 14cm 자 요거는 끌리양이죠 끌리양 자 끌리양도 이제 우리 이농장에 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자라 가지고요 자 요아이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자 클리양도 물들면 아주 빨갛게 드는 아이기 때문에 멋진 아이입니다 요거는 16cm 구요 16cm 진짜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습니다 요거 아주 특이하게 생겼구요 자 보세요 자 가격도 크기도 좋구요 15,000원 드립니다 러스트네일 요거 보세요 16cm 나오죠 자 러스트네일 15,000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블랙아이즈죠 블랙아이즈 사실 요 블랙아이즈가 요거 3분의 1 정도 크기가 저희가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요 아이들 요거 크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졌구요 요 블랙아이즈 만원씩들입니다 자 블랙아이즈는 이제 지금 커서 이렇죠 이제 블랙 말 그대로 깜깜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가을 부터는요 깜깜게 변해요 자 블랙아이즈 요거 한번 갔다가 달궈 보세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요아이도 블랙아이즈 만원씩 드리고요 크기는 12cm 지금 돼요 12cm 자 블랙아이즈 만원씩 드립니다 자 요거는 자도로입니다 자도로 자도로도 크기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요아이들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 자 크기는 10cm 10cm 되겠네요 10cm 자도로 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안젤리나죠 환엽 안젤리나 자 요것도 물 들면 아주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아주 멋지게 크는 아이입니다 요아 환엽의 아주 입장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 안젤리나 만원씩 드리고요 자 안젤리나 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로우 소개시켜 드렸나요 로우 저 요 로우는 그 8,000원 해 드릴게요 8,000원 이렇게 쌩얼이 있어서도 더욱 이뻐요 목대도 아주 튼실하고요 자 요로우는 8,000원에 드립니다 8,000원 자 그리고 이건 넛지죠 넛지 넛지 보세요 정말 이뻐요 환엽에다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요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밭에 심었다가 요아이도 지금 캐 왔는데요 너무 이쁘죠 넛지도 만원씩 드리고요 자 넛지 만원 드립니다 크기는요 12cm 나오겠는데요 12cm 자 넛지 만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 레드티아라 입니다 레드티아라 레드티아라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요것도 저희들 많이 키웠기 때문에 아 좀 저렴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요아이들 4만원씩 드립니다 4만원 자 레드티아라 요거 4만원 드리고요 입장 보세요 입장 입장이 5cm 정도 돼요 입장 이렇게 자 멋진 아이입니다 요아이 레드티아라 4만원씩 드립니다 4만원씩 드리고요 요거는 18cm 나오고 있어요 18cm 자 레드티아라 4만원 드리고요 자 요기 요아이가 멀로입니다 멀로가 아주 대품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대품입니다 대품 자 요거는 어 16cm 나오고 있어요 16cm 자 멀로 요아이들 14,000원씩 드리고요 자 멀로 요거 갔다가 한번 달고 보세요 달고시면 정말 멋진 아이 됩니다 이거 14,000원 드릴게요 자 멀로 14,000원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지금 보여 드렸구요 내일 또 다시 영상 이쁜아이들 다시 추가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는 내일 같이 해서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